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와 멋있어요 자 여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와 이게 뭐에요 이게 자 우선 인사이드 아웃 자 새드네스 얘는 새드네스 슬프네 어 새드네스 슬프네 얘는 디스가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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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디스가스팅 그게 무슨 말이야? 얘는 슬프네 슬프네 디스가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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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얘는 누구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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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스마일 맞아 맞아 조이 조이가 스마일이란 뜻이야 스마일 오오 스마일 자 얘는 얘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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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그리 앙그리 오 앙그리 앙그리 이거 열어보자 앙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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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앙그리 rock NY 동랄 자 얘는? 디스카스팅 꼬꼬 숨었어 디스카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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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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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어 자 쏴하면 얘가 슬퍼져요 얘 운다 아 슬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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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앵글 제일 좋아하네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타이거 토이 누가 제일 좋아 여기서 누가 제일 멋있어 세개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안좋아 디스카스팅하고 앵글이 앵글이 앵글이가 제일 좋아 앵글이 숨을거야 앵글이 숨을거야 얘네들은 숨을거야 여기 있는거 아니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앵글이 어딨어 앵글이 어딨어 여기 있지 이롱 앵글이 여기 있잖아 앵글이 별거 아닌데 앵글이 왜이렇게 웃어 앵글이 왜이렇게 웃어 랍핑 아냐 랍핑? 뭐야 아니야 랍핑 하하 앵글이가 아니라 랍핑인데 웃었어 앵글이가 아니라 웃어보는데 웃어보는데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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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